지적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만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가 바뀌어야 되었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진 차가 바로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은 단순히 대기오염과 연료를 줄이는 친환경 모빌리티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오닉을 통해서 끊임없이 캠페인을 하고 모두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독려해야만 합니다. 아이오닉6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케어해줄 수 있는 소재를 앞으로 선보이실 거고 아이오닉7은 보다 순수하게 자연에 집중한 소재를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오닉er 아이오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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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오닉4 아이오닉4 어이닉4